정형화된 매매거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정형화된 매매거래요? 정형화된 매매거래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식을 사게 되면 나 우리 회사 주식 살 사람 우리 회사 금융재산 살 사람 하면 일단 매매일이 있다고요 이 매매일이 뭐예요? 계약 체결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바로 우리 회사 주식 채권을 주고 이 회사 주식 채권을 사오는 게 아니라 시차가 좀 존재한다고요 실제로 결제일은 한 2, 3일 있다가 결제가 돼요 어렵지 않죠? 매매일은 계약 체결하는 날 니네 회사 주식 살게 니네 회사 채권 살게 그리고 돈은 며칠 있다 주면서 그 회사 주식이나 채권을 받아온다고요 실제로 다 금융자산 거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렇게 이뤄지거든요 이런 걸 정형화된 매매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해당되는 금융자산을 언제 인식할 거냐는 거죠 재무재표에 언제 인식할 건데 매매일 날 인식할 거예요? 결제일 날 인식할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 선택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매매일 날 인식해도 되고 결제일 날 인식해도 된다고 그랬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뭐냐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매일 날 금융자산 자체의 공정가치는 100원이 어때요 근데 결제일 날 금융자산 자체의 공정가치가 120원일 수 있다고요 오해하지 말게요 매매일 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일 날 공정가치로 돈을 줄 거예요 결제일 날 일단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보시죠 그럼 매매일 날 인식하는 매매일 인식 방법을 볼 건데 매매일 인식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요 매매일 날 해당되는 금융자산 AC 금융자산이면 AC 금융자산 FVOCI이면 FVOCI FVPL이면 FVPL을 해당되는 날의 공정가치로 기재하고 돈만 아직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매매일 날 장부에 기록하기로 한다면 회사가 매매일 기록법을 인식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러고 나서 할 게 없는 게 결제일이 되면요 결제일이 되면 그냥 미지급금 100원 없어지면서 현금 100원 남아가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매매일 인식 방법이 아니고 매매일 인식 방법은 얘기할 게 없어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결제일 인식 방법이라고요 왜? 회계기준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럼 결제일 인식 방법 같은 경우엔 매매일 날 회계 처리를 해요 안 해요? 매매일 날 회계 처리를 안 한다고요 결제일 날 인식할 거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할 거기 때문에 매매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럼 결제일 날 인식할 건데 문제는 뭡니까? 매매일 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일 날 계약 체결한 가격만큼만 돈이 탁 나간다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결제일 날 인식하는 결제일 회계 처리 방법을 쓰면요 뭐가 문제냐면 현금이 100원 나갈 거예요 왜? 나는 매매일 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0원만 탁 나간다고요 근데 이때 기록하잖아 금융자산을 만약에 FVP였으면 이때 금융자산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은 금융자산을 최초의 재무대표에 인식한 날의 공정가치라고요 최초 인식한 날 공정가치 얼마예요 그럼? 결제일 날 인식하기 때문에 결제일의 공정가치는 120원 온다고요 그럼 대차가 안 맞잖아 내가 싸게 산 게 아니라 사실 이때 사긴 샀어 이때 요 가격으로 샀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회계 처리한 거라고요 얘는 살 때 계약을 체결하는 날 자체에 싸게 산 거지만 얘는 사는 건 공정가치당 똑같이 샀는데 며칠 지나서 회계 처리한 거라고요 그럼 얘는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산 이득이라서 AC든 FV, OCI든 FV, PL이든 다 단기 손익에 반영했지만 얘는 사고 나서 며칠 지나고 회계 처리한 거라고요 그럼 얘는 취득 손익이었지만 얘는 무슨 손익이에요? 보유에 따라서 공정가치가 변동한 거기 때문에 평가 손익으로 본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살 때 싸게 산 거지만 얘는 이날 요 가격에 공정가치로 산 거고 그냥 며칠 보유하고 나서 며칠 지나간 거라고요 그래서 FV, PL 같은 경우에는 매매일날 공정가치와 결제일의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을 그냥 평가 이익으로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어렵지 않죠? 평가 이익으로 본다고요 정형화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그럼 결제일날 회계 처리 두 번째를 보시면 이번에는 해당되는 금융재산을 FV, OCI로 분류하기로 했대요 현금 얼마 나가요? 현금 100이 나가죠? 그리고 FV, OCI로 얼마가 기록돼요? 공정가치인 120이 기록된다고요 따라오시죠 FV, OCI 모든 금융재산이 취득일날 공정가치니까 그럼 여기 얼마 해줘야 돼요? 여기 20만큼 얘도 보유기간 동안 자라난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라고 기재는 하지만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요? FV, OCI이기 때문에 OCI로 들어간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싸게 산 거냐? 며칠 지났냐? 그 차이라고요 그럼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세 번째로 해당되는 금융자산을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대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강의는 한 번 틀었으니까 AC 금융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죠 상각만 하잖아요 AC가 뭐의 약자입니까? 아몰타이즈 코스트 상각 후 원가의 약자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을 안 한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나요? FV, OCI 금융자산 한국말로 보여 기타포가의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요 그렇죠? FV, PL 금융자산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말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얘는 그 공정가치의 측정치를 단기 손이게 반영하는 애라면 얘는 그 공정가치의 측정치를 기타포가의 손이게 반영하는 애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 뭐가 올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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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일 인식 방법은 매매일 날 사긴 샀는데 며칠 보유하고 나서 기록한 거라고요 얘는 며칠 보유한다고 공정가치 평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매매일 날 공정가치는 100원을 쓴다고요 말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제일 인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A씨 금융자산은 매매일 날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정형화된 매매일 말이에요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교제 왔다 갔다 좀 해야죠 177페이지 1번이요 객관식 교제 177페이지 1번을 보시면 요에게 나와있는데 저랑 좀 읽어볼게요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1번 금융자산에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구 원가를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결제일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의 최초 인식 시 결제일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여러분 원가나 상각구 원가를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A씨 금융자산이죠 A씨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날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쓰더라도 결제일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매매일의 공정가치를 쓴다고요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FVPL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의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측정한다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 가산해서 측정해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미리 좀 아니 뒤에서 얘기할게요 3번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회계처리 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식하며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은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매매일 결제 방법이나 매매일 인식 방법이나 결제일 인식 방법은 선택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범주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야겠죠 다시 읽어봅시다 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결제일 날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수치할 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이겠죠 FVPL이니까 5번도 마찬가지죠 FVOCI인데 결제일 날 인식하는 방법을 쓰면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공정가치 변동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FVOCI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 반영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